할리우드 할리... 할리우인 할로윈! 할로윈 컨셉으로 하는 거예요 재미있겠다 할로윈은 그냥 귀엽겠다 누구는 귀신하고 누구는 좀비하고 민아는 약간 수확 잘하는데 우유 터트릴 것 같은 우유 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맞아 자기가 떨어뜨렸는데 자기 우유를 밟을 것 같아 우유 터트릴 것 같은 끝 감사합니다 이야... 너 제일 댓글 보고 가자 감사합니다